장우씨, 당신을 음죽된 손님의 사치의 겸위로 체포합니다. 당신은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,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잠깐! 응, 움직이시죠. 설명할게. 설명하면 되잖아. 여기서 얘기하겠으면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. 움직이지 마! 아, 우리는... 아, 뭐지? 경영은 법정에서 해. 사람 말은 좀 들어보고 좀... 움직이지 마! 아, 막아! 아, 막아! 아, 막아! 아, 막아! 아, 막아! 아, 막아!